행인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가집 서거정 15세기 행주 조선요리제법 방신협 1921년 시의전서 조자민정 1800년대 말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문헌자료 1 사가집 원문 106봉한식 시유이월란 유연응북의 행주역감찬 구습계야투 실내연자한 영진조카서 낙사주 백헌 번영문 106일만에 한식을 만나니 시절은 어느덧 2월 금음이로다. 유연은 엉당 다시 고치려니와 행인축도 또한 먹음직하구려 옛풍습은 닭싸움을 시켰었는데 새로 온 제비는 차가워만 보이네 충분히 아까워할만한 엉저리니 술당이 마르도록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사가집에 행인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는 자료 2 조선요리제법 원문 행인을 잠깐 데쳐서 속껍질을 벗겨가지고 쌀을 씻어불려서 함께 섞어가지고 맷돌에 가여 체에 받쳐서 소재 붓고 끓여서 설탕을 쳐서 먹나니 행인이 한 종자면 쌀도 한 종자 쌀도 한 종자쯤 하는 것이 좋다. 조리법 1. 살구씨를 잠깐 데쳐서 속껍질을 벗겨 낸다. 2. 쌀을 씻어 굴린 후 함께 섞어 맷돌에 갈아 체에 흘러 소재 붓고 끓여서 죽을 쓴다. 3. 먹을 때 설탕을 넣어 먹는다. 살구씨가 한 종자면 쌀도 한 종자쯤 하는 것이 좋다. 4. 조리기기는 맷돌 제솥입니다. 문헌 자료 3 시의전서 원문 4. 자죽 쓰는 법으로 하되 행인은 다 겨 항물에 담가오려야 쓴 맛이 없나니라. 4. 환영문 5. 자죽 쓰는 법과 같이 하되 살구씨를 더운 물에 오려내고 써야 흔맛이 없다. 5. 백미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불린다. 6. 살구씨를 따뜻한 물에 오려낸다. 7. 불린 쌀에 살구씨를 섞어 곱게 간다. 7. 샛살과 살구씨를 섞은 가루는 가능채로 거른다. 8. 채로 거른 가루로 죽을 쓴다. 9. 그릇에 죽을 담고 백청을 종지에 담아낸다. 9. 조리기기는 가능채 그릇 종지입니다. 10. 물안자료사 조선요리제법 원문 10. 재료 10. 행인 한옥 11. 냅쌀 11. 소금약간 12. 꿀이나 설탕약간 12. 만드는 법 11. 행인 12. 살구씨를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12. 쌀도 정하게 씻어 담갔다가 풀매를 정히 씻어서 12. 거기다가 행인과 쌀을 섞어서 12. 대게 갈아서 고운채 걸읍니다. 물을 조금만 잡아서 무분한 불에다 쏘시는데 14. 쏘어가면서 물을 대중히 부십시오. 15. 너무 되거나 묽어서 안엉키면 못쓰니까요. 15. 다 되거든 소금으로 얼핏칼을 맞추고 15. 꿀이나 설탕을 파서 잡수십시오. 16. 번영문 16. 재료 17. 살구씨 한옥 17. 맵쌀 한숟가락 반쯤 18. 소금약간 19. 꿀이나 설탕약간 19. 만드는 법 19. 살구씨를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19. 쌀도 깨끗하게 씻어 담갔다가 19. 작은 맥도를 깨끗이 씻어서 19. 고기다가 살구와 쌀을 섞어서 20. 고운채 걸읍다. 20. 20. 물을 조금만 잡아서 뭉그란 불에다가 20. 쏘고 가면서 물은 대충이 붓는다. 너무 되거나 물고서 안엉키면 못 쓴다. 22. 다 씻으면 소금으로 소금간 간을 맞추고 23. 물이나 설탕을 만들어 드린다. 24. 조리법 1. 살구씨를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24. 쌀도 깨끗하게 씻어서 담근다. 25. 2. 맥돌을 깨끗이 씻어서 25. 살구와 쌀을 섞어서 대게 갈아 고운채 걸읍다. 25. 물을 조금만 넣어서 뭉그란 불에다 쏘는데 25. 쏘어가면서 물은 대충해 붓는다. 26. 너무 되거나 묽지 않게 한다. 26. 다 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27. 꽃이나 설탕을 만들어 드립니다. 27. 조리기긴 공채 작은 맥돌이 되겠습니다. 형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관신력지 보양지 서예고 19세기 초이고요. 입염 초소호 공심식지 상복과 번영문 또 다른 방법 중풍을 치료하고 입과 물이 마비되어 비둘어지고 대소변이 막히는 것과 권야를 치료한다. 형괴죽을 썰어 물에 삶아 즙을 취한다. 청양미, 내옥, 이른 것과 박하잎 반쯤 썬 것, 면부에선 매주 다섯 혹을 재료에 넣고 끓여 조글끓이 만든다. 소금과 식초를 조금 넣어 공복에 먹는다. 늘 복음하면 좋다. 조리뽕 1. 형괴죽을 썰어 물에 삶아 즙을 취한다. 2. 청양미, 내옥을 누른 것과 박하잎 반쯤을 썬 것과 면부에선 매주 오옥을 집에 넣고 끓여 조글끓이 만든다. 3. 소금과 초를 조금 넣는다. 조리끼기는 면부입니다. 호두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을 불려서 간 후 체에 받치고 호두는 물에 불려서 껍질을 벗기고 물을 타서 갈아 체에 받쳐 붓고 끓이다가 쌀 갈아 놓은 것을 한 대 넣고 잘 저으면서 손죽을 호두죽이라고 하구요.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문헌자료 1. 시의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 말 규합정서 빙어각 2. 시의 19세기 초 주식시의 연안 2. 시의 19세기 후반 심료찬료 전선의 1460년대 말 원헌자료 1. tat죽순환 법으로 하되 행위는 닭여 한물에 담가 우져야 쓴맛이 없나니라. 번영문 자죽 쓰는 법과 같이 한다 조리법 1. 백미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불린다 2. 불린 쌀에 호두를 섞어 곱게 간다 3. 쌀과 호두를 간 가루는 가는 채로 거른다 4. 채로 거른 가루로 죽을 쓴다 5. 그릇에 죽을 담고 백청을 종지해 담아낸다 5. 조리 기기는 가는 채 그릇 정지입니다 5. 논자료 2. 규합 중소 호두를 깔 더운 물에 담았다가 허물 벗겨 갈아 물이 와 섞어 자죽수듯 하면 치담하고 절묘하고 해소에 유익하니라 호두를 까서 더운 물에 담갔다가 속껍질을 벗긴다 갈아서 쌀가루에 자죽을 수듯 하면 매우 담백하고 맛이 좋다 기침에 유익하다 조리법 1. 호두는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속껍질을 벗긴다 2. 속껍질을 벗긴 호두는 곱게 간다 3. 쌀가루에 물을 붓고 섞어서 불을 끓으면 2의 가른 호두죽을 넣고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논자료 3. 주식사의 원문 호두를 깨어 더운 물에 담가 허물 벗겨 맷돌에 갈아 쌀물이와 반식하여 자죽수듯 하라 치담하고 해소에 좋으니라 4. 호두를 깨어 더운 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 맷돌에 갈아 쌀물이와 반식하여 자죽수듯 한다 치담과 기침에 좋다 조리법 1. 호두를 깨어 더운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간다 2. 호두 간 것과 쌀물이 반식하여 물을 넣고 죽을 만든다 조리기기는 맷돌입니다 문헌자료 4. 식료 찬용 원문 치성림 편중유적자자 호두육일승년 세미 자작족일승 화복적자 번영문 소변에 돌이 섞여 나오는 임중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면 요도가 아픔 이런 임중을 치료하려면 호두의 속살 한 대를 갈고 가는 쌀을 삶아 죽 한 대를 만들어 서로 섞어 보복하면 즉시 차도가 있다 조리법 1. 껍질을 벗긴 호두 한 대를 간다 이 극한은 쌀과 함께 삶아 죽 한 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박 풀떼기 호박 범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박 풀떼기 이 일명 호박 범복이라고 하는데요 노랗게 익은 호박을 푹 삶아 깨고 삶은 팥, 삶은 콩 등을 함께 넣어 끓이다가 찹쌀가루를 넣어 쓴 것을 퍼플떼기 라고 합니다 거의 호박죽 수준이죠 여기에는 소금과 설탕을 넣어 먹습니다 홍합죽 담채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합을 쥐어 맵쌀에 섞어서 순죽으로써 일명 담채죽이라고 합니다 홍합과 쇠고기를 다져 양념하여 그린 맑은 장국에 불린 쌀을 넣어 순죽입니다 문헌자료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담채죽방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식은 1994년 이렇게 되어 있구요 문헌자료 임원 16지 원문 홍합도작설 화경미오주 홍염옥 장적함 담식지 정보산림경제 번영문 마른 홍합을 쥐지어 가루를 내어 맥쌀과 같이 죽을 끓인다 소금이나 장을 넣어 간을 맞게 맞추어 먹는다 전부 살리는 문제 조리법 1 홍합을 쥐지어 가루를 내어 쌀과 같이 죽을 끓인다 2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한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법문 재료 쌀 두옥 홍합 한옥 간장 간 보아서 기름 한큰사식 파 한풀이 마늘 한쪽 깨소금 한큰사식 고춧가루 조금 1 쌀을 씻어 일어서 잘 불려 놓고 2 홍합을 물에 담아 불려 가지고 속에 우리를 다 씻어 꺼내고 3 가진 양념을 해서 쌀과 한대 물을 조금씩 부어 끓여서 죽을 수어 가지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합에 담아 놓으라 번역물 재료 쌀 두옥 홍합 한옥 간장 석당약 기름 홍큰술 다음뿌리 마늘 한쪽 깨소금 홍큰술 후춧가루 조금 1 쌀을 씻고 일어서 잘 불려 놓고 2 홍합은 물에 담가 불려 가지고 속에 모래를 다 씻어 꺼내고 3 가진 양념을 해서 쌀과 한대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흐려 죽을 수어서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합에 담아 놓는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 없이 일어서 잘 불려 놓는다 2 홍합은 물에 담가 불려 가지고 속에 모래를 다 씻어 꺼낸다 3 가진 양념을 해서 쌀과 한대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흐려 죽을 수어서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합에 담아 놓는다 되어 있습니다 황기 잡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 찬용 전승얘기 여기 있구요 원문 치임신홀하 황집여교 우여소두주 남의일성 황기오량 수출성 전치의일성 근사복 권양문 임신 중에 갑자기 노란색의 즙이 나오는 것을 수료하려면 삭살한데 황기 5명을 물 7대에 놓고 다려 2대를 취하여 4번에 나누어 보고한다 조리법 찹쌀한대 황기 5명을 물 7대에 놓고 다린다 2 2 2대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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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